아 반갑습니다 2,765 뭐지? 흐흐흐흐흠 음.. 음.. 그렇군요 음.. 21프로 15프로인가? 6에 50 6,3,3,0,0,10 6,3,3,0 아 4에 21 모자는 추억이 없어졌네 아우 과잉 영해네 나쁘지 않다 가격이 중요한거잖아 아 그렇군요 아 아 추워 아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그 지금 아 마이크 소리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아 이제 됐나요 아 좀 더 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아 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템 세팅을 파프 타일 그 셋으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 이대로 가는거요 자기가 별을 올릴 자신이 있으면은 나쁘지 않지 아아 지금 문제가 지금 무기가 안좋아서 무기를 살려고 하는데 만약 무기를 바꾸면 이제 계속 파프 타일 셋으로 가야될건데 음 약간 고민이 됩니다 아 일단은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선택을 해야겠지요 네네네 솔직히 목표가 카아우스 벨룸이라서 지금 거의 편하게 잡히거든요 카벨 지금 잡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목표는 이루긴 했는데 이제는 뭐 그 위는 솔직히 힘들고요 제가 세트 효과를 바꿔야겠죠 일단은 모자 상하이 장갑 망토 신발 벨트 견장 무기 바꿔야죠 세트 효과를 어떻게 할지부터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세트 효과를 만약 바꾸게 된다면 다카우웹이 나올거 아니에요 뭐 자본에 따라 다른거죠 뭐 다 자본 만약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바꿔야될거 아 될까 무기요 무기요 무기 한번만 경매장 발휘 무기요 무기요 여유 흠 저기 보기 보는데 다 너무 비싼거 같아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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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일단 0순위인 것 같고. 그 다음에 맞춰주면은 아쿠아틱하고 방아구드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아 됐습니까? 네네 됐습니다. 아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